민도혁, 미안해 너한테 흔들렸던 건 진심이었어 안녕 민도혁에게 오늘의 내 결정이 널 흔들지 않았으면 해 정신 똑바로 차려 And you were strong and I was not my illusion 마지막으로 모두와 시간 갖고 싶었거든 야, 너 아까 왜 그랬어? 니가 왜 막아? 니가 왜 나서냐고 KF 역자로 살아가는 기분이 어때? 근데, 결론가 봐야 생각보다 널 좀 떠나고 있잖아 K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두려운 건가 민도혁, 나 결론해 넌 여긴 우리한테 맡기고 와 너 직장은 가 그때 한 번에 데리고 나와 알겠어요 이제 말 못해서 미안해 말할 자신이 없었어 네가 안 된다고 하면 네가 안 된다고 하면 맘이 없기 싫까봐 결혼하기 싫을까봐 결혼하기 싫을까봐 근데 나 왜 이렇게 마음이 없지? 멈추어 오는 거 같은데 네 한 번에 를 보면 꼭 나를 보내는 것처럼 응? 한 번에 돼도 넌 괜찮아? 다 괜찮지 내가 예전에 느꼈던 감정들을 괜찮아? 지금 좀 느끼고 있지 않았나? 한 번에 너 괜찮은 거야? 왜 이렇게 많이 마세요?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거야? 너 그렇게 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는 거야? 너 그렇게 하는 거야? 너 그렇게 하는 거야? 네 정리해 괜찮아? 이렇게 막 밖에 나와 있어도 돼? 아무도 그 사람말 들으려고 하지 않아 나 양심 없는 거 아는데 이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 사람은 그 정도에서 미치겠어 민도야 돌아보지 마 내가 어떻게 해야 민도를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아무래도 마 마 정보의 종인과 세상에 뭐야? 어떻소? 나 같은 거 불쌍해하지도 마 이럴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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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를 기억하며 잘 견딜게 난 내 갈게 갈 테니까 찾았다 가이 나 나 감사합니다.